이번 시간은 직선형 메이비우스예요. 한번 해보죠. 자 먼저 여기에 10,10짜리 4KM입니다. 안 보이죠? Shift Z 자 그 다음에 P 90%예요. 여기 40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Y축으로 40이에요.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,10 그래서 P에서 Y축으로 40 그 다음에 X축으로 30을 해야 돼요. 그래서 R에서 이렇게 해서 10,10 이렇게 만들죠? 10,10 이렇게 해서 X축으로 10,10 30 자 그 다음에 Z축으로 10을 해요. 자 그러면 R에서 이렇게 하고 10,10 이렇게 Op indem 15 기능 10,10 imp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게 30이 와야되요 R에서 10,10에서 P에서 이게 30 그 다음에 X주가 45에요 R에서 10,10에서 P 이게 45다 자 그럼 이제 width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Z축으로 30 R에서 10,10에서 P에서 이게 30이다 여기서 바로 오면 안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좀 빼야겠죠 그래서 Y축으로 10을 해요 이쪽으로 R에서 10,10에서 P에서 이쪽으로 15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안쪽 들어오는게 30에 들어옵니다 R에서 10,10에서 P에서 이게 35 자 대충 끝이 보이죠 자 R에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10,10을 한 다음에 밑으로 45 P에서 여기 45에요 그 다음에 여기 까지가 얼마냐면 30 R에서 10,10 하고 P가 여기 30 자 이 상태에서 urn R에서 10,10 10,10 여기 5정도 되겠죠 P에서 맞추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손이 안 보이니까 뷰에서 X작용 감추고요 E에서 이거 지우고 밑에 지우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다 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Ctrl G 그룹이 됐죠 아웃라인에도 그룹이 하나 생겼네요 레이어 0짜리 Solid 그룹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선을 가지고 음 이제 옵셋 쓰고 싶은 거예요 클래지 세로 다 계산 좋겠지만 일단은 아 얘를 일단 익스플로 갈까요 선을 선택을 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박선을 선택해서 이걸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외박선 외박선 외박선이죠 여기 선 두 개네요 이 다음에도 여기 여기 제가 선택해지고 외박선 아 으 음 막 없애 Do 이 This Bush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거는 이게 모든게 외곽선이기 때문에 예를 봐서 안쪽으로 이제 5미리씩 들어야 되는거죠 자 그럼 얘랑 얘랑 일단은 offset 을 하는데 5미리 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지우구요 그 대신에 얘가 어떻게 되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5미리가 들어있다는거죠 그 다음에 얘도이랑 얘도 offset 이제 5미리 자 얘는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됐지만 얘네 뭐에요 얘네가 앞으로 m에서 컨트롤 키너로 5미리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워지겠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에도 얘네는 얘는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잡아서 일단은 공개시켜 볼게요 자 얘네에도 옥셋에서 5미리 이건 좋아요 여기 지우고 자 얘네에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안이 들어왔지만 이것도 위로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누르고 위로 이렇게 누르고 위로 자 다시 치우죠 5미리 자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나중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있는지 보면 알죠 네 마찬가지 얘도 offset 이렇게 해서 5미리 그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얘는 지우고 얘가 외곽선이라고 보면 일단 안쪽으로 되겠죠 나중에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맞을까요 자 얘도 옵셋 f죠 자 한글로 여기서 한글로 바뀌었네 f 5미리 조심해야 돼요 순간 한글로 바뀌면 자 얘도 이제 얘도 봐서도 일단은 이렇게 내렸을때는 컨트롤 누르고 5미리다 자 틀렸죠 이거는 다시 페이스밍 누르고요 m 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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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고 맞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옵셋 5미리 그죠 1층입니다 얘도 외곽선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일단 이 축이 제축이란걸 정해야되요 이게 중요하죠 축방이 터지면 이게 완전 꺼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잡아서 하는거 조심해야죠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에디트 원화헤드 라스트 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위로 열어서 글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떠있는거 같긴 하고 맞는거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 어느 데 4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포인트에 컨트롤 킥 누르고 반지름이 무적 시키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그 다음에 자 alt f 를 했죠 이거 자 이거가 맞는지 알아볼까요 지금 보면 로드 게임이 맞죠 이거 도로도 투명하게 했을 때 자 이 를 보면 맞아 보이죠 그래서 아 이게 두 가지 단계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할 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컨트롤 g 얘도 소일드 그룹이죠 자 근데 이제는 10 10 짜리 이틀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10 콤마 10 그리고 p 해서 10을 해서 자 나중에는 그룹을 삼더라도요 얘 가지고 하는데 얘가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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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에서 40이면 35이면 되죠. 두번째 조각은 y축으로 45이래요. 그럼 35이면 되겠네요. 그러면 축이 보여야 되겠죠. 축을 볼게요. 이쪽이 35이니까 일단 p에서 이쪽이 35 두번째 세번째는 x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컨트롤 G 컨트롤 G 해서 만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세번째는 x축으로 30이래요. 마이너스래요. p에서 20이죠. 하나 둘 셋 컨트롤 G 자 그 다음 네번째 조각은 z축으로 15이래요. 이거는 사실 위로는 상관없죠. 그러니까 10이니까 5mm 현재 10 보니깐 자 이건 좀 생각하지만 좋다는 것 같은데요. 현재 처음 40 외에는 일단은 음 10씩을 다 빼야 되요. 기존이 있으니까 아니죠. 얘는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이 숫자는 맞겠네요. 그러면 얘는 z축으로 15이니까 여기서 p에서 이쪽으로 전체를 전체의 15으로 맞춤거죠. 그럼 이제 옹으로 맞춤거죠. 위로 그 다음에 y축으로 30이니까 y축으로 뭐죠. 사관없죠. 이쪽으로 전체를 30 20 맞춤거죠. 그 다음에 z축으로 x로 45이래요. 그러면 45이니까 어떻게 p에서 35 이렇게 붙죠. 조심해야 되겠네요. m에서 약간 이동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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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p 넣구요. 아 45이니까 35 35 갑니다. 자 그 다음에 z축으로 30이래요. p 20 올라가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으로 15이니까 5만 맞춤거죠. 그 다음에 y축으로 15이니까 5만 맞춤거죠. 그 다음에 x축으로 30이래요. 이쪽으로 아 이거죠. 30이니까 20 이래요. z축으로 45 35 그 다음에 y축으로 y축으로 30이래요. y축으로 y축으로 30이래요. 20이래요. 그 다음에 x축으로 5래요. 얘 사실 어떻게 해요. 줄여야죠. 5를 자 그래서 과연 이걸로 어떻게 되나 볼까요. 하나 둘 셋 넷 따다다 자 컨트롤 g 따다다 컨트롤 g 따다다 컨트롤 g 따다다 컨트롤 g 컨트롤 g 그룹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.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. 한번 해 볼게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축으로 40이니까 엄청 오네요. 에서 여기가 물음 되죠. 그 다음에 x축으로 30이니까 엄청 오네요. m에서 여기가 물음 되죠. 그 다음에 x축으로 15이니까 여기에서 m에서 여기 부분이 여기 없네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으로 아 주시고 마이너스 y축이 30 이니까 이거죠 맵에서 이제 요 부분이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어디가 돼야 돼요? 이 부분이 여기가 되는거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45래요. 그러면 여기서 m하면 이쪽 부분이 6이 오므된거죠. 그 다음에 z축으로 30이래요. 여기서 m에서 요 부분이 6이 오므된거죠. 그 다음에 y축으로 15 여기가 있을때 m하면 요 부분이 여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으로 30이래요. 그럼 여기서 볼 때는 어느 부분이냐. 어떻게 했을때 m했을때 이 부분은 여기죠. 그 다음에 남은거는 자 예 m에 이 부분이 여기 붙으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m 이 부분이 여기 붙으면 되죠. 여러분 여러분 집 칫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트 보이시나요? 여기 붙으면 되죠. 같죠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. out the shell 자 어떻게 변화할까요. sorry the group이죠. 그래서 어느게 만들자 떠나서 우리가 한번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데 푸시플로도 열심히 돌려보고 그 다음에 라인을 만들어서 팔로우 밀도 해보고 그 다음 이거는 하나의 그룹 유닛으로 해서 만들어봤죠. 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하는지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면 되지만 각자의 장점이 있구요. 각자 상황이 틀립니다. 그래서 한번 mvst를 만들면서 방법을 응용해 봤구요.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